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브레인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미국 탐험을 한번 떠나볼 건데요.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버먼트주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는데요. 오늘 북동부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완전히 환경이 다른 곳으로 아마 남동부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오늘까지는 아마 지금까지 했던 주와 대동소의 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버먼트주로 여행을 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대단히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버먼트주는요. 진짜 미국 북동부의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이 아름다운 단풍 보십시오. 산이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고 그 다음에 삼림도 굉장히 울창한 숲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북동부는요. 굉장히 유소 깊은 곳이 많죠. 그런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좀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보시면요. 여기가 미국의 북동쪽이죠. 여러분 미국에 보면. 미국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이렇게 큰 나라의 설명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보시면 재밌는 게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뉴 헴프셔와 경계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강을 자연 경계로 삼아서 이것도 굉장히 보면 엄청 긴 강인 것 같습니다. 이 강을 경계를 해서 둘이 나뉘고요. 하지만 이 지리적 위치는 그렇게 지리적 환경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뉴욕주하고도 비슷하고. 또 왼쪽에는 또 뉴욕주하고도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중간 위쪽으로는 이렇게 자연 경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큰 호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강으로 지주가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게 여기가 또 뭐지? 그 캐나다하고의 경계는 또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어져 있어요. 자연 경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참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기도 배를 타고 쭉 가면 그냥 캐나다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렇죠? 신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도 뉴포트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 것 같은데 쭉 가서 가면 캐나다가 되고. 그렇죠? 마고라는 도시에 닿습니다. 여기는 캐나다 생활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환경도 지금 캐나다에 캐나다 보면 단풍나무 같은 거 많잖아요. 그런 환경하고 별 다를 게 없는 울창한 숲과 그렇죠? 이런 게 또 여기 산맥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참 환경이 진짜 자연환경을 진짜 끝내주는 곳이다. 진짜 그야말로 녹지가 진짜 이 삼림이 진짜 끝내주는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또 뉴욕하고 맞대고 있고 아래쪽에 남쪽은 매사추세치하고의 또 경계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도 북쪽은 이제 완전히 시골이고 여기는 뭐 남쪽도 시골이네요. 남쪽도 시골이. 제가 봤을 때 인구가 적을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도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매사추세치주 같은 데는 여기 서쪽은 거의 그 뭐 광활한 삼림이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스톤이랑 큰 도시가 있잖아요. 뉴욕주도요. 그렇죠? 저 아래쪽에 뉴욕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큰 도시는 없는 것 같아서 진짜 그야말로 시골이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은 진짜 아름답겠죠. 이런 데는. 그렇죠? 진짜 휴양, 휴식하고 싶을 땐 이런 데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몬트주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역시 관광청에서도 대자연을 다시금 만끽해보게 대자연을 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독립적인 사고, 친절함, 스포츠에 대한 열정, 지혜에 대한 사랑을 특징으로 하는 버몬트주. 특별한 에너지로 기분을 새롭게 해주는 곳이다. 사람, 풍경, 유산,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명성이 자제한 아름다운 단풍. 단풍이 있으니까 메이플 시럽이 있겠죠. 그래서 유명한 메이플 시럽. 흡평받는 맥주 양조장. 와, 맥주 양조장. 이렇게 추운 데서 보리가 자라니까 그럴 것 같겠죠. 맥주 양조장. 그 다음에 미국 동부에서 눈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래요. 바로 그린바운틴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버몬트주다. 그래서 버몬트주 사람들은 역시 삼림이 울창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산을 배경으로 한 친환경 농지가 형성되어 있고요. 또 능선을 따라서 미국 최초의 장거리 하이킹 트레일인 롱 트레일이 탄생했다. 와, 여러분. 이 버몬트주 진짜 남북으로 길게 뻗은 능선을 따라서 여행을 하면 진짜 장엄한 자연을 느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매우 오래된 그린 산맥은 빙하기를 거쳐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버몬트주에서는 황강암, 대리석, 전파람 등의 돌과 활석 같은 광물이 채굴되고 있다. 되게 지리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광물들이 있나봐요. 대리석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해발 600m 이상의 높이에 산이 220개가 넘는답니다. 대단하네요. 지금 제가 우리 장흥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만 차 타고 한 10분 정도 가면 천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750m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웅장하게 보이는데 그러한 산, 600m 이상의 산이 220개가 넘는다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거의 강원도 분위기겠는데요. 가장 높은 산은 1340m의 맨스플드산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울창은 숲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역시 관광하기보다는 요양이나 휴양하러 가면 진짜 좋겠는데요. 그래서 산과 구릉지대 아래 형성된 비옥한 계곡에서는 풍부한 낭농 제품, 소 같은 거 놓아서 기르겠죠. 농작물, 채소, 과일, 말소, 염소, 에뮤, 호주소, 에뮤이라고 굉장히 큰 새 있거든요. 날지 못한 새입니다. 그래서 뭐 팜투 테이블 레스토랑 같은 것도 있고 치즈 제조업자가 있고 완전히 그러니까 시골 분위기는 시골 분위기죠. 그 다음에 수제 맥주장, 맥주 양조장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 가면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자기가 개인들이 양조하는 그러한 맛있는 맥주 그런 걸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대단하겠네요. 그 다음에 버먼트주에서 간단하면서도 꼭 해봐야 할 것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트레킹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이킹 같은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서에 있는 조용한 마을에서 조깅하거나 산책하는 것도 좋고 이거는 굉장히 온화하고 조용하면서 고요한 거 좋아하는 분들은 최고겠네요. 아 글 쓰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되게 한 한 달 정도 딱 가가지고 어디 홈스테이 같은 거 하면서 딱 하는지 좋겠네요. 세계적인 장인의 작업실을 방문해 보고 그들의 작품도 구경해 보세요. 이야 나는 박물관 같은 것도 많은 것 같고요. 또 저기 보면 아까 전에 호수가 있었잖아요. 큰 호수 이런 데서 낚시를 즐기거나 또 주립공원에 해변에서 수식을 취해도 좋다. 겨울에 겨울 스포츠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겨울에도 잘 되어 있겠죠.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사실 메이플의 제왕 버몬트주는 미국 전체 메이플 시럽 생산량의 35%다. 와 역시 캐나다랑 가까이 있으니까 캐나다랑 메이플 시럽으로 유명하잖아요. 침엽수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아닌가요? 단풍나무가 많고 단풍나무 좀 추운데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 침엽수도 많고 그렇겠죠. 꼭 가봐야 될 곳 킬링턴 스키지역 스키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데 겨울에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아프레 스키 아프레 스키 스키 뒤풀이래요. 이게 뭘까요? 재밌다. 이런 별거 다 있네. 그 다음에 와 이거는 무슨 공원 같은 건가 봐요. 이거 무슨 그게 있네. 오벨리스카가 있는데요. 1777년 베닝턴 전투라는 게 있었대요. 독립전쟁의 판도를 뒤바뀌었대요. 이렇게 추운데서도 전투라면 군인들 고생 많았겠습니다. 와 이거는 되게 옛날 농장 같은 그런 거죠. 야 이건 진짜 근데 농장인데 이렇게 되게 성처럼 지었네요. 그래서 동물원 산책로 등이 마련되어 있다. 5.6제곱킬로미터다.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고풍스러운 옛날 저택들도 있군요. 록펠로 국립역사복원 야 그래서 유명한 세 가문이 살았던 19세기 저택이 있대요. 이런 데서는 진짜 부자들이 되게 뭐라 그러죠. 속세를 떠나서 조용하게 살고 싶을 때 이런 데 진짜 최고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일단 맨스플드 사이에 천 뭐 뭐 천 백 백미터라고 했나? 천 백미터라고 했나? 그 다음에 여기는 트레이럴 뭐 이렇게 등만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처치스트리트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와 이거 되게 조그만 조그만 수공예품 같은 거 파나보네요. 예쁜 거 재밌다. 벌링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나봐요. 벌링턴이라는 도시가 주도인가 보죠. 좀 이따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다음에 버먼트주 의사다. 와 되게 아름답네요. 와 진짜 아름답네요. 여기 와 진짜 미국스럽다. 그리고 그쵸? 이렇게 보면 워싱턴에 이런 건물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의사당이라고 돼 있네요. 미국에서 가장 잘 보존된 주 의사당이래요. 1859년 건축됐대네요. 진짜 이렇게 가을에 보면 기가 막히고 아름답겠네요. 와 진짜 멋있다. 야 이런 데도 대단하네요. 야 이거 타는 듯한 이 단풍 진짜 야 엽서에서나 나올 것 같은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와 너무 예쁘다. 목조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방갈로 같죠? 산장이라네요. 유명한 가스카족이 195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 후 정착한 곳이라네.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데요. 와 여기는 호수인가 보다. 이 깨끗한 호수와 주변 유역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물이 얼마나 깨끗하면 그냥 하늘을 그냥 그대로 반사하네요. 와 진짜 너무 아름답다. 낚시 또는 조류관찰 자전거 트레일 하거나 와 진짜 이런 데 자전거 타면은 기분 참 기가 막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입니까? 피스 러브 아이스크림이 뭐예요? 아이스크림 공장이 있네. 워터베리에는 버몬트주에서 가장 맛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벨렌제리스의 유명한 아이스크림이 만들어지는 공장이다. 재밌네요. 그래서 여기가 버몬트주는 굉장히 아이고 그런데 버몬트주만 보기보다 이렇게 가서 무슨 여기서 메사츄루스에 갔다가 버몬트 갔다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야 이렇게 관광은 어떤 게 유명한지 대충 알아봤고요. 이제 버몬트주에 하면 역사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보니까 한번 버몬트주의 문장은 이렇게 보세요. 와 여기 보통 미국의 주에는 사람들이 꼭 나오는데 여기는 소가 딱 이렇게 주인공 야 이 삼림을 상징하는 프리덤 앤 유니티인가? 자유와 통일 야 그래서 여기 여러분 요게 있습니다. 그렇게 큰 주는 아닌데 뉴욕주나 메사츄세츠주 같은 데서 아 메사츄세츠가 아니라 뉴욕주나 어디지? 뉴저지주 이런 데에 비하면 뉴저지주랑 거의 비슷하네요. 뉴저지주 이게 뉴저지주거든요. 여기가 뉴저지주랑 뉴헴푸셔주랑 뉴저지주랑 면적이 좀 비슷한 것 조금 작은 것 같네요. 그렇고요. 자 봅시다. 여기 가만있어 봅시다. 주도는 몬트필리어라는 데고 주도는 두 개가 있네. 벌링턴이라는 데가 또 있네. 이렇게 돼 있고요. 완전히 다 그냥 그렇죠? 여기 내륙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나라 보면 충청북도 같은 데인가? 어쨌든 그런 거고요. 그래서 별명은 그린마운틴 스테이트고 주명은 프랑스어로 푸른산을 뜻하는 레베르몽에서 유명했다. 그래서 베르몽에서 베르몽이 버몬트가 된 거군요. 그래서 버몬트주의 가운데로 솟아있는 산맥 이름은 영화화에서 그린마운틴스가 되었다. 그렇군요. 주도는 몬트필리어 최대 도시는 벌링턴이다. 자연지리 미국 5대호를 제외하면 가장 큰 호수인 샘플레인 호모 여기에는 샘플레인 괴물이 산다고 전해지고 있다. 와 진짜일까요? 여러분 여기 아닌가? 여기? 이 호수 이거 샘플레인 호모 그죠? 샘플레인 호모 샘플레인 호모 샘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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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호수의 물은 북쪽에 캐나다 쪽으로 가서 세인트 로렌스 가로 가고 동쪽에는 뉴 앤프셔와의 경계 그 다음에 남쪽으로 흐르는 코네틱컷 강이 흐른다. 그렇군요.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냉대 기후 지역에 속하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고 여름은 서늘하다. 북쪽으로 캐나다 쾌백주와 극경 접하고 동쪽으로는 뉴 앤프셔죠.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도를 합친 것과 비슷한 크기래요. 그렇구나. 웬만한 주가 대한민국보다 큰 미국에서는 좁은 주로 통한다고 합니다. 면적 순위는 50개 중 45위. 그렇네요. 여기에 더비 라인인데 북위 40도를 기준으로 일직선으로 미국과 캐나다 국경선이 그렇죠. 인위적이던데요. 아까 전에 보니까 완전히 직선으로 뿅! 그었잖아요. 문제는 이로 인해서 오페라하우스 하나가 소위 말하는 국경의 집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무대는 캐나다 땅이고 객석은 미국이다. 와 이거 진짜 미국 쪽에서 캐나다 쪽을 바라보면서 캐나다 땅에서 연기를 하는 연기자들을 바라보는 꼴이 되겠네요. 그래서 원래 국경선 상관없이 자유로이 오페라하우스 내에서는 왕래가 가능했지만 9.11 테러 이후에는 캐나다 쪽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미국 쪽 뒷문으로 나오면 국경 문안 침입으로 벌금을 물어야 할 만큼 경비가 성공해졌다고 야지 야 너무 이거 과잉 반응 아닌가요? 즉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나가야 한다는 내용 이거 참 가슴 아프다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는 아메리카 원주민 이로커이 연맹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해네요. 아 진짜 편리하게 살고 있는 또 아메리카 원주인들도 쫓아버렸겠네. 프랑스 탐험가가 처음 방문하였고 프랑스가 권리를 주장했지만 프렌치 인디언 전쟁에서 프랑스가 영국에서 패배한 뒤 영국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거 많더라고요. 프랑스가 원래 소유였는데 영국이 가져갔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영국 식민지였던 뉴욕과 뉴엠프셔의 허드슨강과 코네틱과 강 사이에 명확하지 않은 경계로 분쟁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이 1777년 아예 공화국으로 독립을 선언했다. 아까 전에 1777년에 무슨 유명한 전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1777년에 공화국으로 독립을 선언했고 독립 승인은 1783년에 되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에서는 최초로 헌법에 노예제 금지를 규정했다. 역시 북부지방이니까 노예제 반대에 적극적이었다는 거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미국 독립전쟁에도 참여했지만 뉴욕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이유로 뉴욕과 좋지 못한 관계였다. 옛날에는요. 같은 미국이라 하더라도 주사위에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당시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엔 점차 미국이 영토가 넓어졌다가 단계였잖아요. 그래서 워낙 넓으니까 그 다음에 뉴욕의 반대로 미국 독립을 위한 대륙회의에도 설정하지 못했다. 아메리카 합중국 성립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좀 왕따당한 기분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독립 13주에 속한 영역이었지만 미국 건국 당시에는 13주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이 됐다. 약간 왕따당한 느낌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아메리카 합중국이 건국 된 후에 새로운 구성주로 편입돼서 14번째 바로 그냥 편입을 해버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노예자에 반대하고 그 다음에 남북전쟁 때는 연방군 진영에 북부 연방군에 그죠? 그 다음에 남북연합군이 이것까지 쳐들어와서 전투를 보니기도 했다. 아까전에 그 1864년에 약 25명의 남군이 캐나다 방면으로부터 세인트 올본스 실기습 점령하러 은행 됐다. 어쨌든 그렇고요. 인구는 한 60만 명이니까 되게 적네요. 인구 밀져도 적겠다. 그러면 그죠? 인구 약 57만 인 와이오밍 주만 버몬트 주보다 인구 적다. 그런데 와이오밍 주는 석유산업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한 대비해서 버몬트 주는 10년간 고작 2만 명도 못 증가 했다. 조금 있으면 와이오밍 주에 추월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야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인구가 굉장히 적은 곳 이다. 미국에는 버몬트 주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만두 도시 도시 여기는 주잖아요. 도시만두 20개가 남는다고 하죠. 한국에서는 청주시 전주시보다 조금 적은 안양시 급의 인구랑 비슷하다. 이야 한국에도 버몬트 주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10개가 넘다. 뭐 그렇다고 그 다음에 많지 않은 인구가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아서 진짜 인구밀도 엄청 낮겠다. 인구는 주로 서쪽 지방이 많다네요. 그 다음에 주민은 95% 가량이 백인이라고 하네요. 가장 하얀 주의 하나다. 그리고 백인주 쪽에 보면 캐나다 가깝잖아요. 쾌백주 니까 쾌백주는 프랑스 사람들이 많아 프랑스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 차지 하고 그 외에는 영국계 아리랜드 가 대다수 더 그 다음에 흑인과 휘스피닉 비중이 가장 낮대요. 그리고 산업은 소규모 농업과 공업이다. 굉장히 조용하고 그죠? 별 그런 어떤 역동적 이득이 보다는 평온하고 조용한 중 그죠? 경치가 아름답고 북동부 대도시에서도 멀지 않아서 관광업이 발달되어 있다. 아까 전에 보면 매사추세 지주하고도 가깝고 경계를 대고 뉴욕 쪽으로 가깝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규모가 작다 보니 경제 규모도 작아서 GDP가 50주 가운데 꼴찌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고 정치는 백인이 많으면 약간 공화당 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볼까요? 한번 남북전쟁 직전인 1856년 이래 유난스럽게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었는데 민주당 최근에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탈바꿈 한대요. 백인이 많으면 공화당 쪽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부터는 민주당 세례 강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부티지지죠. 그런데 강력한 부티지지가 옛날에 수피를 썼대요. 학생 때 버니 샌더스에 대한 수피를 썼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경쟁자가 되어 있지만 굉장히 급진적인 좌파로 알려져 있죠. 버니 샌더스가 버몬트주의 상원의 의원이구나. 그렇군요. 버몬트 진보당이라는 당이 버몬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당이 있다네요. 버니 샌더스는 벌링턴의 시장에 당선된 적이 있군요. 그렇군요. 그런 게 있고요. 쭉 그 다음에 버몬트 주지사는 다른 지역 주지사와 달리 인기가 2년밖에 안 된답니다. 절반밖에 안 된대요. 참 신기하네요. 미국엔 주마다 다르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샌더스는 그러면 그러겠다. 버몬트주는 만약에 샌더스가 경선에서 승리해가지고 대선 후보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을 또 찍겠네. 그 다음에 총기 법률이 미국에서 가장 관대하대요. 완전 깡촌인데 그죠? 왜냐하면 버몬트가 독립국이었던 시절부터 법적으로 무장해서 버몬트를 스스로 지킬 권리를 명시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하네요. 왜냐하면 인구 밀도가 작고 그러니까 그쵸? 굉장히 황량한 넓은 곳에서 엄청 불안할 거 아니에요. 누가 언젠가 쳐들어올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워낙 깡촌이니까 여러분 보면 살림이 우울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냥 뭐 이런 거 아웃도어 스포츠 전공통이 강세다 보니 총기 구매 허락받을 부분보다는 규제받는 부분을 먼저 세워보는 게 빠르다. 여기는 사냥하는 사람도 많겠네요. 기관총이나 59경을 넘는 총기도 자유롭고 곤총의 은닉 휴대에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오픈캐리든 컨실드캐리든 규제하지 않는 관점을 가리키는 버몬트캐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네요. 그런데 이런 건 여기는 벽촌이니까 총기를 규제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어도 도시 같은 데 좀 총기 규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버몬트 레이크 몬스터 이거 NHL 이라고 해서 하킹인가 보죠? 하킹 하킹 인가 봐요.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기타 무섭게 들리겠지만 다수의 사람이 실종된 것으로 악명 높은 베닝턴 트라이앵글이 있는 곳이다. 이게 뭐죠? 실제로 실종 사건이 공식 확인된 9건 비공식 40건 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납치돼서 혹시 죽인 건가? 무섭다. 워낙에 깡촌이라서 공권력이 약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시신 유기민 은익이 수월하여 가능 그 다음에 총도 막 규제가 덜하대면서요. 진짜 그래서 크래프트 맥주로 수제맥주로 유명하다니까 여러분 맥주 좋아하시는 분은 꼭 가보시길 바라구요. 전 잘 모르는 메이커 데 임페리얼 IPA 라고 해서 에일맥주 가 되게 유명한가봐요. 와 이거 한번 마셔보시길 그 다음에 구론산 뭐입니까? 구론산 바몬드 바몬드 카레 아 바몬드 카레가 버몬트 카레 이구나. 일본에서 왜 바몬드라고 그러죠? 일본에서 하우스 식품에서 사과와 벌꿀 성분을 넣은 카레를 시판 하면서 버몬트 주에서 사과와 벌꿀을 많이 먹는데 그래서 새로 바몬토 카레인데 바몬토라고 바몬드라고 그러지 그죠? 그래서 당시 카레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게 사과와 벌꿀이 버몬트주의 특산물이다 라는 선입견을 씌워줬다 재밌네요 그 다음에 오뚜기 버몬트 카레 유사품 출시 그대로 가져왔다 우리나라에서 바몬드 카레라 일본에서 바몬드 카레라고 하는데 구론산 바몬드라고 1963년 출시 했다 꿀벌과 사과가 이렇게 돼있네요 진짜 왜 이게 유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원래는 이거 일본 제약에서 구론 구론산 똑같은 똑같네 이름도 그죠? 이름도 똑같네요 구론산 야 이거 뭐야 일본 중해제약이네 아버지가 영양 영양이 있는 오구수리 또 이 맛이다 아버지가 영양이 있는 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돼있네요 화치미츠하고 링고산 이거네요 이거 사과산하고 이거 똑같네 이거 그냥 가져왔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죠?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버몬트주 자체가 무뚝뚝하고 눈치 없이 사실만을 말하는 고장인 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버몬트 출신 대통령 켈빈 쿨리즈 이거 유명하죠? 전형 전형적인 버몬트인 이냐 그 때문에 이런 인식이 유명해졌다 켈빈 쿨리즈라고 하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크하고 수학자 같은 버몬트인을 다룬 농담이 많다 한번 볼까요? 두 농부가 대화를 나누었다 내 암소가 병에 걸렸어 자네 저번에 암소가 아플 때 뭐를 먹였나? 릴와 귀리를 먹였지 며칠 뒤 두 사람이 다시 암소를 만났다 여보게 그걸 먹고 내 암소가 죽었다네 그러니까 내 암소도 그랬어 고지곳대로 지금 보면 물어본 것만 대답을 하는 그런 고지식한 버몬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출신 인물 그레이스 쿨리즈 켈빈 쿨리즈 대통령의 부인이다 리바이 모터는 잘 모르겠고요 버니 샌더스 이거는 재밌네요 버몬트주 상원위원이었군요 켈빈 쿨리즈 아까 전에 얘기한 아 여러분 테드 번디라고 하는 사상 최악의 살인마인데 그죠? 여기 출신이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버몬트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또 내일은 이제 북동부를 벗어나서 아마 남동부일 거예요 아마 그쪽으로 여행을 떠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